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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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희가 어제 클럽에서 딱 나와서 철구한테 그만하던데 아 자표 받고 온 거야? 아 근데 자표 받고 왔는데 지금 1도 안 늘었어 이씨 누구 자표 받고? 나 자표 안 찍었는데? 아 진짜? 어제 고생했다고 놀러 왔징 닥쳐 춤 진짜 ㅈㄴ 웃기하게 아니 저 오빠 웃긴 게 뭔 줄 아냐 얘들아? 춤 진짜 막 오 막 진짜 막 느끼하게 춤어도 흥에 미쳐가지고? 근데 옆에서 귓속말로 지희야 너 춤 ㅈㄴ 못 춰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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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rac어어어 ㄷ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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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깜짝 manure 잊지마 와 와 와 아 내가 언제 잘했냐고 아니 나 안 잘했다고요 어? 노래 다시 틀어보라고? 아 노래 튼다고 뭐 달라지냐? 아 내가 언제 잘하냐고 대체 내 춤이랑 오빠 춤이랑 뭐가 달라? 왜 질승이라고요? 어? 야 왜 이래? 그러면 니가 원래대로 춤추는대로 춰봐 쩔쩔쩔! 쩔쩔쩔! 난 쩔쩔! 난 쩔! 하아.. 개그튼 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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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